오늘 제가 킹반인을 좀 찾으러 나왔는데 오오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기소개 한 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김현정 아 다 돌려놔 아 네 죄송합니다 어른아이 어른아이 한 번 해볼까요?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쉬웠어 난 울다가도 사랑 주면 웃었어 늘 나를 쉽게 다루는 건 막대사탕 같은 사람 향기 가득 빼어있는 단물이 꼭 보기 좋게 물들은 혀끝이 나 혼자 가진 매력인듯 착각 속에 빠졌지만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호기심에 다가오던 사랑 내게 실증내고서 떠나도 아이가 지금 방이 있고 다시 사랑 받길 원해 착한 아이처럼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돌아져봐도 차라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남자들은 다 난 믿지 않아 난 하지 않아 매일만 혼자 말로만 날 위로해도 난 사랑 없이 못 살아나봐 첫사랑의 속고 또 다른 시작을 해도 어느새 손을 놓은 채 모두 떠나가네 한숨이 눈물이 늘어가고 반복된 사랑놀이 울고 웃네 아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